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연방법원에 또 한 명의 한인 판사가 탄생했습니다. 13일 백악관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메사츠세추주 연방법원 판사로 지명한 한인 전명진 판사가 지난 12일 연방상원에서 인준안이 통과함에 따라 연방판사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7월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지명됐던 전명진 판사는 이로써 메사츠세추주에서 한인으로서는 물론 아시아계로서도 최초의 연방판사가 됐습니다. 보스턴 지역에서 형사법 및 인권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다 메사츠세추주 판사로 임명돼 활약해온 전명진 판사는 4살 때 미국으로 이민와 어릴 적 홈리스 센터에서 기거하는 등의 역경을 딛고 법관으로 성공한 입지전적 인물입니다. 뉴욕 브루클린 소재 프랭클린 레인 고교 졸업 후 군의 자원 입대해 군 장학금을 받으며 메사츠세추 주립대와 보스턴의 서폭델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됐습니다. 형사법과 인권변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그는 메사츠세츠 슈퍼변호사로 선정되기도 했고 미국 법률변호협회가 선정한 형사법 분야 100대 변호사와 미국 소송변호사협회 탑 40 변호사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비상사태가 해제된 이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사례들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연방정부가 건강보험이 없는 무보험자들도 코로나19 백신을 무료로 맞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보건부가 운영하는 무보험자 무료백신 지원 발안인 브릿지 액세스 프로그램이 올 가을 시작돼 내년 말까지 이어질 예정이라고 13일 발표했습니다. 연방보건부는 이를 위해 총 11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 할인된 가격으로 화이자와 모더나, 노바백신 등을 구입한 뒤 전국의 약국 체인들과 총 64곳의 주정부 및 지역정부보건당국을 통해 무보험자들에게 무료로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11억 달러는 정부와 민간 파트너십을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가수 유승준의 한국행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유승준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서울고법 행정 9-3부는 13일 유승준이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는 원칙적으로 체류 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되지만 유승준이 법정 연령인 만 38세를 넘었으며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깊이 논란에 휩싸였고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에 따라 한국 입국이 제한됐습니다. 이에 유승준은 2015년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LA 총영사를 상대로 소송을 이어 왔습니다. 내년 초부터 미국에서 피임약을 의사의 처방 없이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은 13일 프랑스 제약업체 HRA 파마가 만든 피임약 오피레에 대해 처방전 없는 오버더 카운터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미국에서 처방전 없이 사전 피임약이 판매되도록 승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는 응급사후 피임약만 처방전 없이 구입이 가능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들은 의료기관에 가서 치료받거나 처방전을 받지 않고도 이 피임약을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승인은 지난해 대법원이 로데웨이드의 결정을 뒤집은 뒤 낙태를 금지하는 주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뉴욕기 도쿄 방송 CBSN 종합뉴스 지금까지 제작 김기훈, 진행의 이동훈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